참가한 상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발성을 전하고요. 좀 붙으세요. 붙어가지고 상 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조금 보여주시고 앞에고 환하게 웃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절 요리 잘 보내시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참가상! 참가상 받으신 분들 여기 남아보세요. 참가상 받으시는 분들. 나머지 여섯 분이죠? 여섯 분. 기다려 보세요, 여섯 분. 여섯 분, 자, 둘. 예, 둘, 넷, 여섯 분이죠? 둘, 넷, 여섯 분. 오케이. 다섯 분, 네가skap limit해. 채 процесс 받으신 분들 여기 ex-싱is. 몇, 여섯 분이냐? 유 Hoskin, 일곱 분이에요. 승혜 clothes, 차 Está도 여섯 분. 명절 booleal. ano 1996 가수에 집하십시오. 예요, 우리는 자신이 한글자막 by 한효정